난 유패라고 함! 오랜만에 보는 제 책상이죠? 왜 오늘 여기서 제 방에서 영상을 찍냐면요 그게 토요일날에 제가 원래 한 번에 찍어서 이게 몰아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번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영상을 찍다보니까 제가 맨날 10분마다 나눠요거든요 제가 영상을 원래 안 나눠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영상 개수를 위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영상 개수를 위해고 그리고 10분이 넘어가면 영상이 약간 지루해진다거나 할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10분씩 나누고 있었습니다 딱 10분도 적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요번에 먹방 한번 해보자 하다보니까 20분이 넘어가고 요즘처럼 계속 2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영상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그래도 핸드폰에 외장 메모리도 살판에 외장 메모리도 못 사가지고 핸드폰 용량도 되게 모자란 판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상을 못 찍었던 겁니다 아 이거 카드 놔둬놔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걔네들한테 말해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덱 소개 영상 그런 거 찍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서 오늘은 무슨 덱을 영상을 무슨 덱을 소개하냐면요 카우스 자칭 카우스 매지션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정말 맨날 처음부터 하는 자식 한번 봅시다 제 댁에서 이게 좀 낫긴 하네 어떡하지 이거 먹으셨네 뭐 하나씩 그냥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집념인 노만술사 마법사절기죠 팔았는데 소녀는 망든 용두로 되고 이건 좀 이따 이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흉내제기 환술사 흉내제기 환술사 같은 경우에는 음 뭐랄까 좋지 않으면서 좋은 카드입니다 음 아 얘들 소개 아 얘네들 뭐 많이 아시니까 흉내제기 환술사는 원래 공격력과 원래 수비력만큼 이게 복사는 공격력과 수비력을 복사하는 카드인데요 뭐 이걸로 공격력을 복사한 다음에 뭐 동식 파괴도 가능하고 아니면 수비력이 낮은 몬스터 있잖아요 공격력이 높은데 그런 녀석들 파괴하는데 아 유용하자 뭐 정확히 말하자면 빛속성 어둠속성 그거 제외하는 용도고 어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뭐 빛과 어둠이 있다 보니까 근데 좀 빛이 좀 많아요 이대기 해가지고 어니스트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긴 없고요 카우스 소설어 카우스 지금 카우스 카우스 덱에 그 무조건 들어가는 덱이 아 왜 이렇게 말 고이냐 카우스 소설어 매지션이죠 이녀석도 이녀석 은근 머리에 있는게 뇌인줄 알았다 이거 장렬의 장갑은 음 뭐랄까 그냥 이 덱이 좀 공격력정이 좀 약하고 그래서 집어넣었던 거고요 안녀석의 욕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둠 속성을 묘지로 보내는 용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필드에 있는 근데 단점이면 필드에서 보내주는 게 좀 단점이 있지만 아니면 음 그냥 폐 보충 아 맞아 폐 보충 용도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와버컷 없으면 제가 폐에 두 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전 갔을 때 체인2로 발동해서 욕망을 발동하면 매우 좋죠 뭐 이거 되게 어디서 앞에 이거 그림이 좀 어디서만 예쁜 건데 더 트럭키는 일단 매지전 덱이에요 이 덱이 해가지고 집어넣었던 거 같은데 일단 뭐 빛과 어둠을 묘지로 보내는 용도도 좋고 뭐 덕 그리고 원래 이 카와스 매지전이 되기 전에 원래 이 덱에 먼저 들어갔던 덱이라 집어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고요 트럭키는 트럭키는 뭐였더라 한번 더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뭐더라 어 추궁마 말도치를 맞춰야 하는데 지금 들어갈데가 없어서 대충 일단 집어넣었던 카드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것도 빼앗 카드예요 에이구 뭐 유이안 카드 로리게임 뭐하든 샤이닝에이점은 뭐 빛수성인데다가 공개년 1500 이하도 뭐 여기 파름눈의 소년가 아니면 흉내지암 화살살 소환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구요 뭐 이렇듯해서 어니스트도 폐로만 가져오는 용도로도 가능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샤이닝 인젤이구요 무슨 카드로 가지 이런 카드를 아 안티크였나 아 맞아 안티크 카드였었나 뭐 어쨌든 뭐 샤이닝 인젤은 총 3장이 들어왔구요 안 집어도 되는데 그냥 재미상으로 넣은거니까 원래 그리고 금지된 성배인데요 원래 보통 아니다피 보통 사람들은 금지된 성인 아니면 창이였나 아 기억였나 뭐 어쨌든 그런가들이 집어넣는데 이대는 뭐 뭐 실드 보다시피 실드도 안 껴있어요 이렇게 되게 실드도 안 껴있는데다가 그냥 맞춘다기다보니까 그냥 뭐 아시겠죠 금지된 성배가 들어간 이유를 봐갖구요 고드해룰은 레벨 5 이상부터 일반모스트 특수전 시키는데 여기 되게 블랙매지션이 두장과 푸르넷 맥류이 한장이 들어갑니다 팔았는데 소녀가 들어간 이유도 그 이유구요 그것 때문에 집어넣는 카드구요 은근히 잘 들어가요 이것도 디멘션매직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카드인데요 디멘션매직은 마법사 되게 되게 은근히 유용합니다 마법사 몬스터가 있을 때 그냥 암호 몬스터를 자신필드에 마법사 몬스터가 있으면 그냥 필드 자신필드에 카드 한장을 없애고 폐에서 마법몬스.. 아 이거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마법카몬스.. 아 죄송합니다 마법사장 몬스터를 특수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필드에 있는 카드 한장.. 음.. 뭐때나? 필드에 있는 몬스터 카드 한장을 고르고 파괴할 수 있다던 그런 유용한 점도 있구요 게다가 그냥 블랙매이전도 그냥 수환할 수 있고 뭐 그런 용도로 쓰니까 마법사 대기면 되게 유용한 대기죠 그리고 마법사 브레이커 마법사 브레이커 소환 뭐 그러는데 유희의 그.. 뭐더라.. 벌레놈 누구였더라 이름도 기억나네 계속 뭐 공격공격 해가지고 했던 그 마법사 브레이커죠 뭐 지금 요즘들은 그것도 난다고 하는데 그것들아.. 어.. 뭐였더라.. 버섯과 소울 그것도 난가지고 지금 그것도 하면 영상 찍을까 하는데 마법사 브레이커는 뭐 아시다피 어둠 속성의 마법사장이니까 집어넣었구요 사왕자의 능면은 뭐.. 사실 신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신은 없구요 그냥 블랙매이전이나 버스트블레이더 뭐 그런거 집어넣은 정도구요 그리고 어니스트 소개했죠 블랙매지션 유희의 에이스 카드죠 승신사 조개는 마법사 조개인데다가 빛수성의 특수선도 제작시킬 수 있으니까 좋구요 네오 물의 저종단은 뭐더라 고델 룰과도 좋고 고델 룰과도 좋고 그리고 뭐랄까 이 디멘션 매직하구도 콤보가 좋으니까 뭐 집어넣은 카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이 별로 안좋은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한번만 이거 좀 클릭할게요 됐다 그리고 그래서 집어넣은 카드요 더 드럭키 블랙매지션 이게 얘네라 버전 2었나 버전 3었나 이거요 융합이 있는데 융합같은 경우에는 딱 이형도 입니다 그때 딱 한번 선했죠 아니 안 보여줬나 아직 초본사 블랙파리데인 블랙매지션과 바르스트블레이더가 융합한 카드인데 보통 사람들을 사용해서는 절대 거의 손하기 힘든 카드죠 초본사 블랙파리데인 근데 저는 한번 선해봤어요 그래서 유용하지가 않아 승련에 대한 흑맛을 쏘는 뭐 블랙매지션과 콤보죠 그리고 어둠숙성의 마법사 조개인데다가 집어넣구요 근데 마법카드를 별로 사용할 일리가 없어가지고 빛의 봉인검은 막는 카드로도 좋죠 많이 아시다시피 용파괴 상징은 뭐 따라 버스터블레이드가 주는 용도구요 많이 아시죠 뭐 이것도 많이 아시는 카드입니다 디멘션 매직 소개했죠 사이버밸리는 기계좋은데 왜 집어넣냐면요 일단은 막는 용으로도 좋습니다 이 덱이 뭐 막는 용도로는 되게 약하다보니까 사이버밸리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구요 그리고 폐 드로우도 좋구요 근데 그냥 파괴버리 시키면 효과로 파괴시키면 뭐 망하지만 그리고 고대를 더투롭게 소개했죠 매직실린다는거 많이 아시죠 공격한걸 그 다음에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데미지를 상대를 가입하게 주는 카드 많이 아시는 카드죠 이건 뭐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는데 왜 쓰겠을까 매직실린다 보니까 매직...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자의 보석은 블랙메이션이 있을 때 블랙메이션이 있을 때 블랙메이션이 있을 때 블랙메이션을 특수 소환시키는 카드인데요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 녀석을 많이 소환해보고 싶어서 제가 집어넣은 카드구요 그렇구요 더스트 토네이터 사이클이 없어서 집어넣은 카드구요 비치해보기인거 네 지금 났네요 아이고 웨이틴맨이게 나오냐 버스터블레이더 뭐 거의 아이고 목소리 왜 이러냐 예수하는 용도 아이고 왜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그리고 카우스 덱의 제일 중요한 카드 카우스 수술적 개벽 많이 아시죠? 뭐 두번 공격하는 용도로도 되고 아니면 제외시키는 용도로도 되는 거의 만능이라 불리는 카우스 수술적 개벽이었구요 아 진짜 이거 실드 껴줘야 하는데 말이야 카우스 수술적 개벽 블랙홀 전부 파괴해버리는 말살 카드 리빙네드가 부르는 소리는 죽소가 없어서 집어넣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뭐 그냥 큰 이유는 없구요 충혼마의 함정성어는 뭐 트레이너의 충혼마가 있어서 그냥 집어넣는 가드구요 뭐 정확히 트레이너의 충혼마가 있기에 충혼마의 함정성어는 집어넣지만요 뭐 이태도 해둔야겠다 마도사임은 뭐 마도사라는 이런데 붙은 이유도 있었지만 공격력 올리는 용도로도 매우 좋기 때문에 집어넣구요 블루아이즈 화이트드래곤 흠 블루내백룡이죠 홀르베나 버스터 스트레임 왜 이런냐나 뭐 바로 내 소녀가 매우 콤보가 좋구요 흠 죄송합니다 블랙매즈 장걸 뭐 뉘앙상에서 제일 미소녀답게 그리고 이거 초판이면 좋았을때 초판 아직 제가 못 구해가지고 약간 현대판을 구했구요 홀레일프는 마법소주인달 빗소송이었고 방울도 좋은데다가 에 뭐 그냥 집어넣고 싶었어요 흠흠 별 이유는 없었고 카오스포드는 뭐 상대를 대그 다시 뭐더라 상대 공격을 제지하는 용도로도 줬고 아니면 자신의 묘지로 보낸 용도나 아니면 다시 다시 세팅하는 용도로 줬는데 제 덱을 말살 시키는 경우도 있죠 흠 그런 문제 가드구요 문제이면서 저한테 좋은 가드고 초받에서 블랙파이든은 계속 보여줬죠 그리고 하늘빛 운용 하늘빛 운용 하늘빛 운용은 뭐 아시다시피 얘네 둘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가드구요 사실 뭐 다른 데기들 집어넣고 싶었는데 어 푸백 데기들 집어넣고 싶었는데 맛있게 여기로 나갔구요 나중에 다시 만들면 그것도 소개해야겠네 흠 진짜 난 필요 없는 것만 소개해 흠 그래서 뭐 카오 자칭 카오스 메시선덱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뭐 보다시피 그냥 뭐 완전히 구덱이죠 구덱 구덱에다 그냥 카오스에다 싱크로 그냥 몇 개만 집어넣은 용도일 뿐이고 여기 싱크로 그렇게 그런 구덱인데 뭐 뭐 저번에 한번 올라갔었지 마도사덱을 딱 한번 이겼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냐면요 그냥 그때 폐가 망했어요 마도사가 마도사가 그래가지고 겨우 한번 이겼던거구요 솔직히 이댁은 그냥 진짜 구덱에선 좋은데 현대덱에서는 진짜 개망인 덱인데 뭐 그래도 저의 이댁에도 제가 직접 제가 개조하고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음 제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우와 이제 화이트 드래곤 흐흐흫 나 진짜 미쳤나봐 흐흫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끝 끝 끝 끝 끝